조선대학교 네! 둘 셋! 안녕하세요 공유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조선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뜨거운 현호로 환영을 해주시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저희가 참 축제가 많아서 축제를 많이 다르다가 오늘 조금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하면 축제가 왔는데요 오늘 때마다 분위기가 너무 뜨거운 것 같아서 저희도 나오자마자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의 요청 좀 해봐주셔야 되시고요 저희 끝까지 이 탐승국을 가주실거죠? 네! 오늘 보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춥지는 않으세요? 너무 추워요? 추워요 너무 추워하시는데 저희 이제 남은곡들이 뒤에 많이 있으니까 같이 잘 즐겨주셔야 해요 아셨죠? 저희가 또 대학축제를 오는 거 아니죠? 어 그렇죠 지금 올해 또 대학축제는 저희가 신입생 환영회를 가보고 이렇게 축제를 와보는 거는 또 처음인데 또 축제의 분위기가 지금 아주 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희도 두근두근합니다 또 학생여러분들이시잖아요 네 네 아 히들이잖아요 언니들 언니 누나들 언니 누나들 무대하는 거 재밌게 보고 오늘 엄청 잘 즐기셨어요 좋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이렇게 싶어 아 그리고 저희가 노래하다가 또 루트타임이 있는데 제가 그때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네 어? 지금 하네?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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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재밌는데 진짜 여러분 기분이 없어요 네 아무튼 저희 이제 다음곡 들려드릴건데 어 이젠 조금 날씨가 슬슬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화이팅했던 러그웨이로라는 노래 네 네 혹시나 아시면은 따라 불러주시고 모르시더라면 호응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? 네